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의 검찰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전부터 브리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면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의 정치 탄압에는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어저께 오후에 검찰이 요구했었던 서면조사소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서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쪽에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구차하거나 추잡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한 두 번 정도 좀 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죠 민주당이. 원래 처음에는 검찰 쪽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했을 때 이거는 정치 탄압인에 모내하면서 굉장히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검찰 쪽에서는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쪽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원래는 서면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이재명 쪽에서 서면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담당 수사팀에서도 이재명 쪽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전에 진술 소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 연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요구했었던 서면조사 요구에는 응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사기관에서 요구했었던 세 건의 서면조사에서 두 건에는 이미 응답을 했으며 한 건은 준비 중이다. 우리가 언제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또다시 어이가 없다면서 이재명 쪽에서 응했었던 두 건의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타 수사기관에 서면조사에 응한 것이었고 이번에 이재명에게 소환 요구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의 서면조사에는 응하지도 않아 놓고 마치 서면조사에 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론전을 펴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이재명은 분명히 중앙지검의 서면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까발려지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구색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아마 대충 서면조사에 응해가지고 검찰 쪽에다가 보낸 다음에 오늘 불출석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쪽에서 출석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죠. 이미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어느 정도 다 끝내 놓은 상황이고 이재명이 출석을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 혐의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부인을 하거나 제대로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 이재명이 보겠죠. 사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했다는 대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첫 번째 장면인데 그동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금빼지를 차고 당대표가 되고 당원을 뜯어고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스스로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검찰 조사라든가 소환 요구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혐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굉장히 무거운 혐의 관련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에 관련된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이게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이재명에 관련된 적폐청사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볼멘소리라든가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가 더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수사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야당 측에서는 이제는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마다 오히려 고소고발전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골든타임이 너무 많이 지금 지나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의 혐의들 관련해가지고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팀장을 맡았었고 이 때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만 했을 뿐 설계를 자처했었던 최종 결정권장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가 이 사업을 설계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는 손도 대지 못했으며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유동규 역시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수사 자체가 유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 상황에 정통했었던 사정당국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애시 당초에 수사가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같은 수법으로 진행이 된 위례 신도치 사건은 아예 수사 착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다른 사건은 역시도 부실 수사라든가 수사 상황이 유출이 되고 있는 정황은 사실 뭐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으로서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주요 관계인들이 검찰 조사보다 한 발 빠르게 해외로 다 튀어버렸고 현재는 검찰의 입구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인터폴의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쌍방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관련자 사무실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 문건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쪽에서도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수사 상황이 유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을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있다고 검찰 측에서 밝히긴 했지만은 사실 이재명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건이 지금 새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나눠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렇다 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감정이 좋지가 않은 데다가 비교적 굉장히 혐의를 입증하기가 쉬운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봐주는 듯한 이런 수사라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가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매한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을 하고 나서 수사팀을 재정비했고 검찰은 이재명의 오른팔로 불려온 정진상 당시 부실장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라는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사장을 재소환을 해서 대장동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등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곧비를 죄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몇 년에 걸쳐져가지고 이재명 관련 사건들은 굉장히 더디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상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정권만 바뀌었지 다른 거는 바뀐 부분들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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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